개혁신당 그래변인 정국진입니다. 논평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정부는 영일만 호들갑 대신 9천조 가치 7광구를 챙겨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부터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곰곰이 뜯어보니 성공률은 20% 정도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2035년이 돼서야 생산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제 갓 시추 계획을 승인했을 뿐인 이래 대통령이 직접 호들갑을 떨며 브리핑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은 브리핑은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현안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영영 이를 수도 있는 7광구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7광구에서 한일 양국은 석유 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내년이면 해당 조약의 종료를 통고받을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놓았음에도 7광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7광구를 계륵으로 치부하는 듯하다 언급 자체를 자제하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혹시 9천조 가치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가진 7광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 2천조 가치일지도 모르는 영일만 앞바다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꼼수는 아닙니까? 라인 사태 때처럼 눈뜨고 코 베이실 작정이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처럼 일본에 단 한마디 뻥끗 못하시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영토주권을 소외해 주십시오. 다음 논평은 모든 한공주 문동훈을 위해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등장하면서 지난 주말 인터넷에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한 가명의 피해자 한공주님의 사연이 더 가슴 아픈 것은 알코올 중독자인 친권자 아버지가 수십여 명에 이르는 가해자들과 고작 5천만 원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학폭 피해자 문동훈은 고대기로 온몸이 짖어졌음에도 정신질환자인 친권자 어머니가 품돈을 받고 합의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아동·총소년 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학대 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도 고려한다고 한 바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부모의 친권을 지나치게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간 학계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어디선가에는 한공주 문동훈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친족 성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 자녀에게 돌아가 양육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학대가 현저한 친권자에 대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자체장 등의 친권 제한 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친권자를 일시적으로 떠나 위탁 가정에 있을 때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 후견인 제도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이 느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우리 공동체가 보장해줘야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